날씨가 엄청 더워 허리가 마사지 지금 출발해요 너무 예쁘다 왔다 안녕하세요 이리 오세요 가자 안녕하세요 뒤로 가자 거기 타자 잘했어요 얘들아 SRT 타러 갑시다 너희는 처음 타는 거야 엄마는 예전에 타본 적 있어 우리는 5번에서 이제 타보고 갈 거야 805번 출발 하나 둘 셋 잘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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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세요 다 열리고 내려가야 돼 내려가세요 이모 본다 왔어 잠깐 하나도 안 힘들었어 오송이야? 오송이 아니라? 세상에 나 이제까지 오송인 줄 알았어 오송이 왔어요 우리 애기들은 질문이 많아요 우리 애기들은 엄마한테 바깥에 하늘을 직접 눈으로 봐 너무 예뻐 여기 되게 유명한 다리래 허리야 빨간색 저 파란색 저 다리가 엄청 엄청 유명한 다리래 아 안녕하세요 지금 아기 2명 어른 2명이요 지금 아기 2명 어른 2명이요 이거라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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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었고 북었고 이모를 덜어줄게 이모를 덜어줄게 이모를 덜어줄게 이모를 덜어줄게 혜택이 엄청 많이 왔어 우와 맛있겠다 어 이건 뭐지? 연이 아니고 해초루거든 아 해초루 영양도 있다 해초루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맛있어요 해초루 너무 잘먹는 다섯자 해초루 너무 잘먹고 우리 빨리 천천히 먹어 과자미 감사합니다 쭈꾸미 쭈꾸미 연어 아니야 밑에 연어가 있어 어 왔어 이게 김치인거지 쭈꾸미 나왔어요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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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속에 밥이 들어있어 와 신기해 진짜 맛있겠다 하하하하 자 엄마 이거 이거 먹으니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저 중전 상체종義 집사 잘 먹었어 나보다 더 잘 먹은 것 같아 최고여러 한번에 운동다 이거 striving 찌질 못하는데? 야 이모가 무슨 고생이야 어떡해 아 그래? 그래서 그러구나 지옥이 있네 지옥이 신기하네 하루하고 이리 같이 가 특수영상 거점 조시로 도약했대 그래서 이게 다 있나봐 너무 무서워 저 여자 저 조그만한 다리로 열심히 저 밀고 있어요 대단해 대단해 이루 출발 아이고 귀여워 너무 예뻐 대전엑스포 거리 가면 엄청 예쁘대요 멋있다 와 멋있어요 얼굴이 빨갛게 익었어 하루에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일로와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 그 안에 들어가서 핑크뮬리 거기 있던 멋진데도 가고 싶어 나 너무 가고 싶어 거기 나 너무 가고 싶어 거기 목소리로 잃어가고 있어요 박규 엄마 애들하고 어머 너무 멋있다 안녕하세요 와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저기 오른쪽에 무슨 물 뿜고 있어 와 너무 이뻐 진짜 이쁘다 여기 시원한데 물 먹고싶어요 알았어봐 물 줄게 와 너무 이뻐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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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 조심해야돼 와 진짜 이쁘다 아이스크림 우리 토이 그네 타러 갈까요? 좋아 좋아 그럼 조금만 타러 가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뭐가 많이 있어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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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면 안돼 만지면 붕어들이 깜짝 놀라 오 나비가 있어요 여기 근데 너무 좋은데? 놀이터 이거 원래 진짜 빡빡하거든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밖에 없는데? 진짜 우리 애들 존경합니다 뜨거워 뜨거워서 못 만져 하루 지금 우리 애들도 진짜 대단하다 나 괜찮아 정말 괜찮아? 네 뭐 쩍 실시나는 거 아니야? 돈 주고 돌리라 그래도 아무도 안 돌릴 텐데 여기 봐봐 얘들아 저기 우리 엄청 큰데 갈거야 이렇게 큰 과학관을 처음 오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커서 진짜 올만하네 너무너무 커서 진짜 올만하네 이런 훌륭한 과학관이 있다니 너무 잘 되어있어요 대전 박물관 짱인데? 너무 좋아 일본에서 갔던 그런 박물관보다도 더 큰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우와 애들 흥분했어 너무 좋아해 저거 보고 있어 어 안녕 호랑이 여기서 가야 돼 아 그러네 아니요 우리 침대 침대 띄워도 되고 어머 저기 왼쪽으로 가보자 600? 어 굉장히 깨끗할 것 같은 예상인데? 어머 또 끝이네 우리가 또 애들 있어가지고 끝에 주셨나? 열어주세요 담궈주세요 우와 우리 여기서 또 3명이서 껴안고 자야겠다 어떡해 어머 어떡해 흰 맨 흰 맨 흰 맨 뿡 어머나 뭐 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떡해 오야 우리 갈 수 있겠어 집에? 이모 이제 갈거야 이모 안녕 안녕 하트 하트 아하하 얘들아 일어나자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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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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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예쁘다 엄마 예뻐요 고마워요 우리 1층 갈 거예요 1층 이거 2층 이거 2층이에요 어 1층이에요 1층이에요 두두두 엄마 체크아웃도 할게 안녕하세요 체크아웃 하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바로 가자 1층 가자 우리 1층 가서 제주 타고 갈 거야 사진 찍으실게요 안녕 앉으세요 갑자기 하루가 인사를 제사를 했다고 하루 2루가 인사를 했다고 할아버지께서 돈을 들고 가셨어요 나 어떡해야돼? 제가 괜찮다고 막 사랑했는데도 손주 생각난다고 갑자기 하루가 너무 인사를 잘해서 할아버지께서 용돈 주시고 진짜 어떡해야되냐 엄마도 너무 당황스럽네요 이리 안녕하세요 이리 안녕하세요 이리 안녕하세요 부끄러워서 어떡해 어제 이모는 만났던 이모인데 오늘 이모는 처음이어서 처음에만 이거 괜찮아 우리 오늘 친해질거야 이리야 이모 이모 부끄러워 나는 누군가 저 아줌마들이 안에 황경보단팀 들어왔다니까 아줌마들이 한바스곡에서 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더 조그맣지 뭐야 이거? 이리와 이리야 비눈이들 놀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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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짝이 날라갔다 예쁘다 이리와봐 얘들아 저기 벽화 여기가 벽화가 유명한 동네잖아 너무 예쁘다 저 벽화 봐봐 얘들아 연화 연.... 어쩌구 이 약간 느낌이 너무 이쁜 것 같아 이런데 와서 구경하고 이래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나한테 오래되니까 먹는 걸 싫어해 미국에서 너무 오래 산 거 아니야? 맞아 한국하고 다녀면 올 때 맞아 맞아 카페 와 이것도 너무 예쁘다 와 여기 카페도 너무 예쁘다 여기도 약간 그 분곡 같은데 여기도 되게 예쁜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가 있어요? 와 너무 귀여워 호랑아 여기 무슨 코리안 바베큐 밥먹는 덴가? 한 번만 찍게 해줄게 한 번만 찍는 거예요 잘 나왔어 애리야? 엄마 예쁘게 나왔어? 역시 3명의 엄마는 달라 이렇게 한번 진짜 호랑이 이거 호랑이인 거 알아 니네? 역시 넌 레벨업이다 그래 야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배경이 끝내줘요 하나 더 도넛 찍다는 데래 와 진짜 귀엽다 얘들아 이거 봐 호랑이가 있어 호랑이가 여기서 뭐 할까? 타이걸 타이걸 야 이모가 영어 가르쳐준다 얘들아 와 이모 영어 멋있어요 여기가 벽화거리래 벽화거리라고 엄청 유명하다고 사랑의 마을이래 호루야 이리 봐봐 지금은 이제 좀 커서 호루야 일루와 너무 귀엽다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집 좀 봐봐 와 대동천이래 그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이런 거 있으니까 되게 좋네 그치? 너 새로운 발견 아니야? 나 새로운 발견 야 다음에 애자라고 데리고 와 와 이쁘다 뭔가 시골 거기 온 것 같은 느낌이야 어 여긴 거 같은데 아닌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와 너무 예뻐 저기 뭔가 약간 제주도 느낌인데? 와 진짜 예쁘다 여기 너무 예쁘다 차가운 거 마셔야 될 것 같아 그치? 너무 귀엽다 야 무궁화차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름이 너무 예쁜데? 여름차에 시원할 것 같지 왠지 여름차에 시원할 것 같지 왠지 난 가을 진짜 가을 차 이런 분위기가 있다니 진짜 짱인데? 여기 앉아 여기 짜잔 이모 감사합니다 이루는? 짜잔 이모 감사합니다 애지 얘들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작이야 이거 여기? 귀여워 머리 너무 가까이 하면 아이아이 조금 뛰어서 우리 언니 엄청 친해요 우리 언니 그럼 나도 알지 나 다 봤어 이루야 평화랑 사이좋게 약속 야 역시 예셋 엄마는 달라요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신기한 거야 와 짱이다 손이 너무 예쁘지? 약간 힐링되는 거 와 진짜 짱이다 이거 엄마 건데? 네? 야 이 세진 씨만 이 정도 찍을 시간도 없지 이리야 잠깐만 아니야 이리 잠깐 엄마하고 이모하고 오랜만에 무궁화 무궁화 입히도 올려줄 줄 알았어 근데 나 이런 차 먹어본 거 너무 좋아 살짝 살짝 너무 손을 많이 대면 썸버리지 않나? 응 너무 맛있는데? 그래? 짱 맛있어 아니야 너 모르게 많이 바꿨어 내가 한국 가서 제일 좋아하는 거 웬일이야 여기다 보면 오호라 네일이라고 인터넷에 보면 알어 알어 봤어 봤어 다 있어 수박크림인데 얘가 되게 괜찮아 피부가 완벽하다 웬일이야 그 성분이 되게 잘 좋아 니가 요즘 한국에서 빠져있는 거야? 아니 한국이 되게 유명해 또 에스트라라고 찾아봐 뭔가 제주도 한국 같은 기분이야 와 너무 예쁘다 이렇게 대나무 숲에 있으니까 더위를 잘 모르겠네 그치? 아줌마 우리 진짜 아줌마 됐어 이제 미국에서는 거의 다 해서 먹었지 너 진짜 대단하다 애 셋 키우면서 다 해먹고 우와 너무 멋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예쁘다 우와 멋있어요 하루 지금 칼국수 먹으러 왔는데 엄청나게 살았는데 어머 대기표까지 뽑아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3, 40분 거 탕입수 먹는 게? 대박 엄청 유명한 칼국수 먹으러 왔는데 1시간 넘게 키워야 되는데 칼국수가 이렇게 비쌀 거라고 아 깜이 많을 거라고 상상을 벗겼어 너무 더워서 지금 도랑이 자체도 지우고 너무 더워 진짜 오랜만에 와요 뭐 맛있는 거 있으면 가서 먹자 우리 이런 데는 뭐지? 아 만두는 먹어 아 근데 우리 이거 왠지 안에서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느낌인데 안녕하세요 안에서 먹을 수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를 어 만두 먹자 너희 만두 잘 먹으니까 네 이리 오세요 이게 야끼 만두 얘들아 만두 났어 맛있겠다 너희가 이렇게 먹었어 이겨줘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맞아요 이쪽은 애 셋이에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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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봤어요 그래? 고마워 누구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엄청 남네 여기가 아니야? 네가 말했던 치킨 이런 거? 스노프치킨 아 그래? 광고장도 왔었어 짱인데? 우리는 오늘 구경 많이 했어요 우리는 오늘 구경 많이 했어요 우리는 오늘 구경 많이 했어요 오 어떤 거 좀 사갖고 가야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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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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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안빵 메론빵도 있어 단팥빵 있어 솥보로빵 있고 뭐 먹을 거야? 아 이거 뭐지? 이거 먹을까? 이거 차라리? 이거 맛있을 거 같은데 송보로빵도 맛있을 거 같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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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게 하려고요. 취소 수기랑 좋지. 반반 세트 해야겠다. 어, 놀라세요. 반반 세트 샀어요. 짜란, 또 성심당. 대전에 왔으니 또 성심당을 사고 이제 갈려올게요. 입석 타면, 애들하고 입석 타면 그냥 멘붕이야. 와, 하루 조심해. 보라이모. 보라이모. 멋있는 보라이모. 보라이모 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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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이야, 이모. 야, 나보다 리액션 네가 더 강한 것 같아. 야, 나 오늘 느꼈지만, 나도 진짜 리액션 심하지만 너 장난 아닌데? 역시, 역시 애 셋은 강합니다. 이러니까 애들이 순하게 잘하지. 얘들아, 이모 속상하대. 이모 안아줘. 이모한테 바이바이를 해줘야지. 이모, 안녕. 안녕, 사랑해. 안녕. 안녕 다 먹어? 나는 짬뽕 엄마 가져몬려 주세요 얼마요? 엄마 나랑 반반 씻 난 일회용 진짜 잘 안쓰는데 아니 오늘 갖고 왔으니까 쓰지 난 그래도 안쓰는데 그러면 쓰지 말고 일회용이 있으면 환경이 안좋아지니까 되도록 일회용 이런거 다 안써야돼 그래야 되는거야 산뽕 산뽕은 그때 못먹어서 오늘 처음 먹는데 되게 맛있다 마셔볼래? 짠! 짠짠짠짠짠 진짜 오랜만에 먹으면 되고 숙쥑 무슨 맛일거용 음! 음! 맛있어 나 아이스크림 먹는데? 뭐 먹어 아빠도 아이스크림 드신래요? 맛있는데? 밥암봐 셀에서 한 500원 주고 산 거 같아요 1776년부터 나보다 더 오래됐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뭐래? 조금 맛있어? 많이 맛있어? 조금 맛있어? 조금 맛있어? 유치원 재밌었어요? 안 재밌었어 안 재밌었어? 요즘 친구 누구랑 친해? 친구 없어? 응 그럼 혼자서 놀아? 슬프겠다 어떻게 이루 소스님만 진짜 싫어 그래? 다행이다 원래 밥 뭐 나왔어? 밥 맛있었어? 뭐 먹었어? 몰라? 밥 다 먹었어? 다행이네 할머니가 좋아? 엄마가 좋아? 다 같이 엄마하고 할머니 다 좋아요? 아빠 보고싶어? 아빠 얼마큼 보고싶어? 아빠한테 뭐라고 말하고싶어? 아빠한테 뭐라고 말하고싶어? 유리야 아빠 많이 사랑해 봐 도가 너무 웃겨 유리야 맛있게 먹어 내가 싫어 내가 싫어 아주 궁합이 짝짝 많네 아빠 신고 걷는거지? 내 연말이다 내 연말이다 엄마 지금 꽁트해? 혼자 보기 아깝다 진짜 내가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나도 너무 추워요 나도 너무 추워 잘 모르겠어 응 이렇게 더운 거 단독 뼈 뼈 뼈 뼈 전투 응 다행이 밥 먹으러 밥 먹으러 밥 먹으러 밥 먹으러 何か春税人の名前も覚えてるんやん おじおだこじわやなごはしおだこうん きっと多い さあひげやばい あははは 寂しい? ぱさながいあんにょーん ばいばーい わぁ 楽しい マジ? 今回 ブクさほ ファン ブクは ブクは